오늘 은혜 받고 성실 하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0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편 62편에서 동일하게 여느 10편 기자들의 신앙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이 기자들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단순하게 어떤 관념적인 존재 즉 현실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신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 즉 실제로 존재하시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신으로 이 10편의 기자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그들이 있는 어디에서나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이 신관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되어지고 당연하게 붙잡혀지는 부분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신의 존재 즉 신관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의 어떤 상상과 이 생각 속에서 그저 수직적이고 두려운 그 신 여기서 무서운 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주 말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래서 이 두렵고 무섭고 수직적인 관계의 신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고행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그 신의 인정을 받아야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찾으러 갈 수 있다는 종교의 신관이 그때 당시 일반적인 신관이었다면 이 10편 기자들의 신앙은 이미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때 당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경영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10편 62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걸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도 속에서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께서 또 오늘 이 10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왜 우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기록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그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그 어떤 걸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의 신 하나님께 항상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이제 광고에 삼성 갤럭시 S22 광고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비싼 핸드폰 스마트폰이고 아무리 신종 핸드폰이라도 셀룰러 데이터나 와이파이에 접속해 있지 않으면 즉 온라인의 상태로 항상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150만원짜리 벽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쓸 수 있어요 계산기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냥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스마트폰의 전부가 아니고 이 스마트폰을 만든 설계자의 원래 의도도 아니고 또 그 스마트폰에 원래 작동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통신망에 인터넷망에 접속만 되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비대면의 대면화 즉 세계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와 연결되어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더 가깝게 연결되고 더 빨리 연결되고 더 많은 우리의 접점에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장소와 우리의 모든 만남 즉 많은 접점에서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만 한다 그러니 오늘 고백이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든지 반드시 위드 인만의 원일수를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이 위드 인만의 원일수의 신앙이죠 사모엘아 5장 10절에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함께의 신앙 항상 함께의 신앙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갈등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였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렇다면 우리 살아온 예원의 모든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감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게 오늘 주어진 나의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희노애라 기쁜 감정이든 노하는 감정이든 어떤 사랑의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기쁨의 감정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젖어들고 그 감정에 빠져들어가고 그 감정에 메이고 그 감정에 침잠해가는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바꿔서 그 감정 위에 그 생각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가셔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 집중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것에 나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세우는 것 올바르지 않게 세우는 것을 보고 중독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되어집니다 중독되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영적 존재에는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오늘 10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자신이 당한 역경과 고난과 압제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그 시기 가운데 다른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는도다 그러니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간구했던 것입니다 10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찬양을 보면 동일해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지 그것이 낮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인도와 그 축복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원하며 간구하며 그 구원하심을 간구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늘 하나님만 향하겠다는 것 그 결단 다윗은 정말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정신을 모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토를 바라볼 때 복음 안에서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집중이라는 거죠 뭔가를 모아서 뭔가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집중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리토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꾸 다른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토를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집중이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석과 부활을 오늘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인 신분과 권세와 확신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한다는 거겠죠 그때 오직 그리스도 될 때 나의 삶과 나의 만남과 나의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과 배경과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실제로 확인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교회 위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24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다위처럼 위드 인만의 원인수를 누리는 것 이걸 최고로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평상시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함께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붙잡은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 말씀을 붙잡을 때 왜냐? 말씀을 붙잡은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냐? 1, 3, 8을 누리고 항상 성삼이 하나님의 임자심과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9가지로 세팅되어지는 가운데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걸 아침에, 이걸 낮에, 이걸 밤에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복음을 정리해 갈지 나만의 영적인 루틴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는 그 주 붙잡은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을 아침에도 꺼내어 보고 점심에 모든 날 속에서 꺼내어 보고 밤에 정리하기 전에 또 꺼내어 보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갖춰가시고 하루하루 하루 이 복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즌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프로스포츠를 보면 정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즌 준비기를 가지면서 반드시 전지훈련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의 분위기를 하나 되도록 만들고요 경의 감각을, 실전 강박을 끌어올리고 또 한 시즌을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선수의 몸 상태 컨디션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잘 치르고 나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2년 본당 헌단의 원년 2023년 237 세계선교의 원년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한 시즌을 잘 준비하고 잘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끌어올려야 되고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가며 지속할 수 있는 루틴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 시즌을 무사히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영적인 상태를 갖추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